깜짝이 여러분 안녕 오늘은 닭갈비를 만들어 볼게요 양배추 먼저 썰고요 이렇게 저렇게 썰고 깻잎 썰고 떡 넣고 양파 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모았네요 다음 닭갈비 오늘 세일 기름 두르고 볶아줍니다 닭갈비도 넣고요 나서 볶아줍니다 뚜껑 덮고요 기다리세요 크기에 맞게 잘 잘라주시고요 자 야채랑 떡부터 먹을 수 있지만 저요는 고기 다 익히고 나서 먹을게요 다 됐으면은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조그만 밥 한 공기 하나 넣으시고 먹으면은 끝 오늘은 먹는 법도 알려줄 거예요 자 쌈물을 먼저 깔고 야채 넣고 자 고기 넣고 고기 하나 더 넣고 야채 넣고 싸가지고 아 오늘 끝 ations 기상정 것 액 액